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 규모가 59조, 사상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도 대폭 줄어들게 됐는데요.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교부금도 줄줄이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데, 경북교육청의 경우 7천억 원 이상 비계에 생겼습니다. 구멍난 예상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정부의 세수축의 오류로 올해 당초 잡아둔 경상북도의 지방교부세보다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결손액은 무려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시군별로는 안동시가 1,290억 원으로 결손 규모가 가장 큽니다. 상주시도 1천억 원이 넘고, 군단위에서는 의성군이 71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많게는 1천억 원 이상 구멍난 예산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지자체마다 피상입니다. 심각한 지자체는 조성해둔 기금을 끌어다 쓰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지방체를 발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 감소 규모도 10조 원이 넘을 거로 추산됐습니다. 경북 교육청은 7,850억 원으로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결손액이 큽니다. 매일마다 자금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인건비까지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학생 수용이나 안전 등 시급한 사업과 필수 사업을 제외하고는,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폐지나 축소하는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실시합니다. 최대한 지출을 줄여보고 나머지는 정립해놓은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이나 안정화 기금을 뺏을 계획입니다. 교육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사실 내년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개 지자체는 불용 처리한 예산을 그 다음 해로 넘겨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넘겨놓을 예산 자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제대로 잡지 않아 예산에 구멍이 나면서 국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은 사상 최악의 재정운용 사태를 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